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조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시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RTX 4070 공급 중단 스펙으로 욕먹고 가격으로 한 번 더 욕먹은 엔비디아의 퍼포먼스 클리카 RTX 4070이 아직도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4070이 뭐 때문에 욕을 먹었는지는 저번 쾌조뉴스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테니까 요 위에 뉴스 클릭해 주시구요 이번 뉴스는 더 환장할 만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70의 상품성이 기대 이하라서 시장에서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이게 국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욕을 너무 많이 쳐먹어서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상품이 안 팔린다 그럼 게임번들 추가 증정 같은 행사가 곧바로 달라붙는 게 이 시장의 패턴입니다 라디오는 보십시오 그거 게임번들 행사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4070은 100달러 스팀코드 증정해주는 국가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자마자 10%를 까고 팔고 있는데도 이게 안 나가고 있어요 엔비디아 쪽도 느낌이 쎄하니까 벤더사들한테 대당 50달러씩 막 프로모션 예산 찔러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거 이렇게 해줘도 지금 답이 안 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글칸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세대가 뭐 같으면 그냥 전세대 중고사면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투까 놓고 말해서 4070보다 게임 성능이 더 좋은 RTX 3080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? 저희 퀘이사존 장터 게시판만 봐도요 이틀 전에 거래된 게 50만 원도 안 됐어요 4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70 가격 아무리 저렴해도 93만 원, 95만 원 상급 비례파들은요 100만 원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은 전세대 80 중고가 반값 수준인데 대체 누가 대체 누가 4070을 덜커덕 구매하겠어요 뭐 DLS의 3 하나만 보고 간다? 어? 신품 아니면 죽어버리겠다? 이런 분들이 아니고선 상품에 매력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안 팔리니까 엔비디아가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서 공급량을 조절하겠다 라는 게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결국 안 팔리면 안 만들면 그만이다 이게 엔비디아식 회법인 거예요 정말 이제는 안타깝다는 말도 지겨울 정도고요 그냥 개탄스럽습니다 아니 물건이 안 팔리면요 가격을 가격을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은 게임 끼워주고 벤더사들한테 돈 좀 지워주면서 뒤에서 이렇게 탬버린이나 흔들고 말이야 게다가 이제는 뭐 공장을 잠깐 닫고 물량을 조절하겠다고? 에라이! 이번 뉴스의 출처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요 이제 PC 시장의 수요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 뭐 이 모든 상황을 엔비디아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그 중에서 가장 그래픽 카드가 체감이 크니까 엔비디아가 욕을 먹고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SD값 빼고는요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파워, 보드, 모니터 등등 한 2, 3년 전 물가랑 비교해보면 진짜 다 올랐어요 덕분에 세대마다 제품 구매하던 컴덕들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내가 지금 이게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나 이거 내가 호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PC 시장 전체 출고량 많이 떨어질 겁니다 뭐 그래요 안 만들면 그만이라고? 우리도 안 사주면 그만입니다 뭐 공장 한 달 가동 중지? 더 해봐 계속 해봐 안 사면 그만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